아우 얘들 뭐해요? 얘네 잘해 어? 이제민이다 성공해 주노다 딱 빠져놔 하라 주노 주..주노 누나라고 돼있는데 주노라고 누나 해주지 나이스 어우 저거에 바잉 어 나선 나선 들어갔어요 에이 에이블 에이 에이블 에이 에이블 에이 에이블 유가 나온다 있어 그대로 있을거야 나이스 아아 나 핵을 핵을 유지 못하겠다 원래 유지 그게 절대로 될 수 없는 유지야 그건 응 맞아 대충 대충 50%정도면 만족해야돼 50%정도에 솔직히 크리스마스는 40%만 나오고 그치 응 그 누구더라? 헤드 80% 있었는데 옛날에 아 어미일천 아 맞아 일천님 맞아 그 사람은 그분은 피친거야 그냥 어떻게 86%를 유지하니 3분 10% 요거는 반응이 엄청 아 왜 자꾸 쓰나 싸운거지? 아 에이블 아 아 에이블 에이블 아 공방 공방 그거라 아 센터 센터 2번 뒤따 8번 뒤따 오른쪽에 오케 오케 13쇼 와 아 개피 올라왔어요 개탄 나이스 나 뺀다 아 에이빡 나 1번가 근데 하나 초개피 하나 피한 피한 47정도 될걸요 권총은 쏴되겠네 그러다가 헤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고 싶었어 아 아 6 쪽 하나 어 3번아 나이스 개피다운 2탑인가 라스트 2야 2탑 아니면 6라선인데 야 6x6x6 6x6 안녕 나이스 나이스 누나 건축연습 많이 하시는거 나 건축 요즘 연습 많이 했었어 응 한 번 놓치면 건축죽이려고 누나 BSN리그5 다 와 가야지 아 누나 안나가신대 왜요? 나 고민이야 나가요? 왜? 뭐게요? 힘드신대 내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서른이요 어 누나 영수형을 생각하셔야 아 영수오빠는 미친거고 나인데 와 왜 이렇게 하고 에이 뚫림 에이 뚫림 백업점 아 뭐야 B 하나 있었어요 거의 뭐 추구석이네 6 하나 왔었어 연막 하나 2탑 뭐 이거 2탑 들어갔을거야 2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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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B도 왔네 B로 돌린거 같다 어 6 하나 6 하나 나 11번쪽에 있어볼게 어 2번 밑에 왔다 이미 2탑 깠어요 3번 이거 아닌가 이거 비치기 조심해라 1탑 2탑 뭐지 얘네 4 4 4 4 4 4 안맞네 나이스 어 10폿당 10폿당 나야죠 5 5 뭐야 이거 이탑에 뭐 쫓고 있는데 이거 가야라 데려온다 자, 사나 물음 얘가 23번에 있던 놈인가? 모르겠어요, 체크하니 안 돼요 이 친구 이거 시야식 배고 이거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이 탑이구나 징하다, 쉐키들아 징하다, 쉐키들아 나 따라한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센터 있다 센터 옆마 안샷하나 이거 B다 이번판 조심해라 아니야 아니야 B인거 같은데 한 명만 있고 다 와봐 B들어와봐 응 나이스 역시 센터 냄새 살살 나왔더라 연마가 저 땅으로 깔아가서 아무리 봐도 B쪽으로 왔던 것 같은데 A이야? 나 빼고 왔다 나 빼고 왔다 응, 알았다 형 기다려봤네 총놈 바퀴게 총놈 바퀴게 총놈 바퀴게 총놈 바퀴게 아, 2톤 없네 2대 3쪽으로 와봐 전체 3쪽으로 와봐 센터가 안 보이고 다시 다시 센터 있다 센터 하나 센터 12번 쨌고 11번 조심해봐요 개호와 구주로 갔어 11번 왔다 나이스 다운 죽은 반샷 다운이에요 라스트 보름 센터 센터인데 13촌 교수로 갔어 전지 전지 이거 아니면 그쪽에 있을 것이야 왔다 변하네 다시 먹어 하하하하 이런 탁월한 양보 정신 우리나라가 사람 만난 나라니야 여러분 응 나 오랜만에 뒤니까 다운 다운 뭐지 비 빠르다 나 바로 돌게 나 바로 돌게 왼쪽 개피 개피 13촌 개피 이제 그냥 가도 될 듯 안볼걸 13촌 개피 설 설 3 2 1 있다 설 때 큰 개도 있다 큰 개 먼저 봐라 큰 개다 이거 아 이 엄마가 숨어있는건 너무 나 저거 정말 싫다 진짜 왜 아니 저런거 한번 하잖아요 그거면 그거면 그냥 해체 푸짐그레스 어차피 보일텐데 한 번 딱 걸리면 내가 근데 너 왜 해체 때 바닥 보면서 해체 저요? 항상 항상 그래 앞을 봐야지 왜 바닥을 보고 그니까 바로 중 땡기면 거기서 바로 중 땡기는 헤드라서 연막 뭐야 아 바헤드 스나 바헤드 안 맞았어 네 바헤드 아 이거 물에 류 1번 하나 1번 하나 1번 쪽 하나 1번 하나 1번 하나 들어 봐 1번 하나 들어 봐 나이스 연막 깔았어 이번에 연막 깔았어 어 트용 하나 깼어요 적 빼 적 빼 적 빼 적 빼 적 빼 반피 뿅 없네 5 저게 뭐지 일본 미정아 왜 영xic 쥐또 일본 그 lieu 내 이 힘들게 사네 진짜 6번 쓰나 조심 이거 6번 나 뿌렸어 아 예 나이스 뭐지? 드롬이 드롬 형 큰게 풀려 좀 1 갈껀데 나이스 이쁘 흐흐흐 아